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정을 주도한 우리의 주도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시분들 그동안의 이런 힘듦 아니면 뭐 서러움 이런것들을 진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드디어 좀 의미있는 모습을 한번 딱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일단은 오늘 강했구요 코스닥이 5% 오르는 와중에 코스닥 150종목이 6% 올랐구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완전 하드캐리 했죠 완전히 주도 시장을 주도를 해버리면서 플러스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매우 매우 나이스 하죠 네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현재 흐름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의 기회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기억들 하시죠 지금 이러한 장세가 이제 시장의 추가 납법 구간에 나와주게 되면 어 이런 장세가 자주 나와줄 거에요 네 이런 장세 진짜 자주 나와주고 뭘 사도 수익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시장에서 아직 준비가 안되신 분들께서는 저희 꼭 허민제TV 6월 이벤트 기회 잘 잡고 오셔가지고 성공한 투자 이번에는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뭘 사도 수익이 나오는 장세가 분명히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치 하자 떠나갈 때가 매수의 기회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면서 시장을 주도해 줬습니다 자 이게 맞습니다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수렴이 나와주고 나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뚫어 줬습니다 결국 이동평균선을 정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는 오늘 좀 거래량을 붙여주며 상승폭을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뭔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니 뭔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낙폭화대의 지수로 주도해주는 제가 주도주급 종목이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급 종목은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주가는 상승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페이스와 흐름을 딱 봤었을 때 여러분들 또 어떤 부분을 인지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추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성 반등이 있고 시장을 한번 주도를 해주기 위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게 맞아요 추가 하락 구간을 알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주정폭을 보여줄 건데 하나의 좋은 시그널은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해주기 위한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 쭉쭉쭉쭉 못 가요 내가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보실 때 바로 올라가지?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이 저점이지 않을까? 오해입니다 지금이 절대 저점 아니고요 여러분 매수의 기회 분명히 한 번 더 주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하고 즐길 수 있으실 만한 그런 시간을 분명히 무조건 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금 사야 되나? 지금 못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전혀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매수 기회 분명히 주고요 조정 분명히 주고요 여기서 바닥 다시 한번 더 잡아주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외바닥에서 올라와주는 반등은 여러분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게 중장기 이동평균산을 돌려주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못해도 몇 개월 가량은 옆으로 횡보하고 또 물량을 받아주고 막 움직임을 확 만들어줘야지만 다시 한번 추가 상승폭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주사 돌려주는 북은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말씀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서 편하게 즐기시면 그렇게 마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루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앞으로도 자주 옵니다 여러분 추가할 공간 나와줘 개인들 물량 나와 개인들 투자 안 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흐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매수의 기회라고요 이때 매수해야 된다고요 이때를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고 이런 기회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매매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꼭 저희 허빙제트 미국할 때 이벤트 기회를 잘 잡고 오시고요 저희가 또 굉장히 좋은 혜택도 챙겨드리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조정폭 한두 번 더 나와준다? 그때는 진짜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더 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고 싸움이고 여러분들 얼마만큼 돈을 더 벌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허빙제TV 1644-1873으로 전화 한 번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저희 쪽에서 또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월요일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